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탑승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제주시 애워르베 한 해안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80대 여성 B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고 차량에 대한 인양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